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뷔피데현입니다 오늘은 개인 촬영이 있어서 사진 촬영 겸 영상 촬영 겸 할 것 같아요 Follow me 하늘이 돋고 있어, 날씨가 갑자기 엄청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내 몸이 지금 타고 있어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남자가 잘하니까 달라스에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저희가 지금 여기 달라스에 와서 사진 촬영을 하러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보시면은 보이십니까? 되게 예쁘죠 반대쪽으로 보시면 건물도 예쁘고 뷰가 환상적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찍고 있어요 가시죠 이렇게 제가 이쁙을 out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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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우스 안녕히 가세요 동영우입니다 애틀란타에 와서 마틴타페의 교촌님을 영감이 찾아 왔어요 너무 귀엽고 기분 좋습니다. 표정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진짜 눈빛을 수 있어요 진짜 저를 너무 너무 좋아해요 우선 그러면은 저 앞에만 잠깐 갔다가 지금 여기는 아틀란타고요 아틀란타에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비누방울 주세요 잠시만요 politics 아니요 한 번 더 이거 안되는데 차라리 둘째 낫겠다 입이 너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번만